이 쪽에 싱크 젓갈이라고 해서 갈씨 속젓에 전어 살을 갈아서 섞어 넣어먹는 거거든요 젓갈을 좋아하는 분들은 젓갈을 살짝 주위 위에 올리시고 두 분은 젓갈 좋아하세요? 네네 젓갈을 잘 섞으시고 파절이 조금씩 오고요 젓갈을 잘 섞으시고 양이 단물를 넣어서 고기를 쌈이라고 생각하시고 양이 단물도 많이 넣어서 마찬가지로 치앙에 따라서 와사비도 넣어서 가격은 다 먹어주면 양이 단물도 안쪽으로 양이 단물도 많아요 양이 단물도 많아서 양이 단물도 많아요